아 진짜 캐리어 오늘 몇 판이었지? 난 이제 두 판째야 부시고 싶다 진짜 캐리어 불안하니라 왜 부셔 안돼 난 캐리어 괜찮게 잘 만든 거 같은데 재밌어 아 누나가 순아라 그렇지 아 ㅅㅂ 다 이소리 맨날 듣네 나 아까도 아까 첫 판째도 이소리 똑같은 거 들었는데 나도 10번째 부숴래 누나 11번째 아 알았어 10번 들어 10번 이소리 아까도 들었는데 누나가 순아라도 그렇지 아 ㅅㅂ 아 ㅅㅂ 아 이거 두 명 보네 아 ㅅㅂ 라풀 두 명 봐요 하나 계단 하나 그 다음에 10번 어 저기 애플 저 와드할게요 와드 와드할게요 뭐야 2번 봐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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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거 같은데 4번 3번 쓰나 가사할 때 쓰나 쓰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리에서 잡고 자리에서 잡고 한쪽도 돌고 와 ㅅㅂ 아까도 와 ㅅㅂ 아까도 안 돼 미안해 흐흫 야 뚫었냐 아까 10번 못 뚫겠어 이거 2명 가면 뚫어 2명 가면 2명 가면 계단 쪽 하나랑 10번 뒤쪽에 있대요 11번 계속 쬐줄게 봐봐 내가 4번 쓰나 잡아줄게 내가 진짜 저 새끼 악어 다 두고 멍청이들 연락 어 사군 오 삼우 필 또 올라오잖아 11번 째고 있어 못 하겠어 그냥 빼 2층 11점 야 들어갔어? 네 자 돌아왔는데 개쩌는데 쟤가 씨발 들어가면 오해 못하는데 쟤가 씨발 들어가면 오해 못하는데 나왔다 미친놈 나와라 2번 나와라 하나 둘 셋 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이런 씨부러 아 씨부러 나 라프 줄게 빠르게 부지자 그냥 A가자 B버려 B못들거 같애 뚫을 수 있어? 내가 라프를 줄었어 끝났어 게임 상봉아 뭔데 우리가 저 그냥 바로 들어와요 들어가 들어가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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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미치겠네 못 뚫잖아 B버려 그냥 하하 아 개이 야마돈에 진짜 아니네 뚫었어 이 땀이 아우 야마가 확 소네 사몬스나 1번쪽 1번쪽 폭 던진다 소리가 기간 사운드 사운드 들렸어요 아 몸포기해 미친놈아 야 뒤치게 온다 설때 하나 있어 아 뭐야 미친 쟤 뭐야 야 가살때 쨌다 너 좋댔슴 쓰나더 올거임 야 니네 3명가서 3명 죽었지 2명 죽었어요 야 12번 유탄이 거의 핵이야 근데 나 방금 나도 좀 어이가 없었어 쓰나가 바로 쏴버리던데 아 재밌는데 명주님 어서오세요 내가리 깨졌어? 아니 근데 자신만만하게 삐뚤을게 하고 가놓고서 다 털리고 오냐 안괜찮아 아 야 2번 아 어디러 야 2순아 2순아 있어 에이 들어가 빨리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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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살때 지금 빠졌어요 아니야 가살때 아니야 없을걸 짝방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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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스트 얘 뒤치길거야 1번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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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간다 저거 핵 아니야? 저거 에임핵 아니야 에임핵 아니면 니가 대가리가 큰게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가 머리가 큰거 같애 아 0킬이 뭐죠? 아 멘탈 깨지겠다 지금 애들 이상히 약먹었어요 빠랐어 이거 계속 한 명이 뒤통수 계속 찌르러 오니까 빠르게 가든지 해야돼 아니면 좀 잘라먹고 가든가 아 어지러워 가살때 좀 쓰러지 가살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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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하나 있고 2번 하나 있고 하나는 몰라 까비 아니 얘들아 비치기 좀 아니 도착하자마자 죽은거야 아다리바 존나 얻들었는데 박차 우나테이 우나테이 포지 어디 뭔데 수나가 삐창 보세요 삐창 뒤에서 보면 돼요 설대에서 10번 먹어야 돼 삐창? 예예 야 이건 아니 이건 안돼 뭐야 거기 말고 뭐야 그쪽도 말고 아 삐설대에서 뭐라고? 아 삐창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성벤이형이 용맘이형 같이 막아줘요 예 재밌는 거 여기서 노르래 네 지우고 있으면 말해 들어오면 한거야 네 피곤하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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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계속 봐 계속 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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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시발 깜짝이야 삐 하나 왔다 오케이 맞아 턱 하나 하나 왔어 가 가 가 하나 왔다고 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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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 하나 왔다고 하나 수나 하나 아 10번 딸건소리 10번 7번이야 안 가도 돼 수나만 들어왔다니까 나 수나만 들어왔어 7번 앞 10번 2번에 2 2번에 2 2번에 2 2번에 2 2번에 2 2번에 2 나 애 설때 버렸어 지금 1번에 2 2 2 2 2 2 에이 설때 있을 것 같아 수나야 에이 설때 아니야? 뭐야 에이 설때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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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설때라니까 에이 설때 수나 이산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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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academy 좋고 Application 도 wunderbar 사냥 이산뛈 에이 incluent ism 와 수근 탈 bunlar 에이 또 그렇게 봐야 돼? 근데 쟤 있잖아, 스나가 있잖아 스나가 불킹 걸고 바로 여기 창 쏘던데 불 켜가지고 어? 냄새 너무나 안 나는데? 아니 불킹 걸어서 나를 바로 쐈어 얘가 아니 쟤네, 쟤네 불 케들이잖아 그 정도는... 그 정도는... 진짜... 아니... 이게 오래된 전략인데... 근데 바로 쏴? 흐흐흐흫 승부 오늘 말해? 네 아이 재밌어 왔어요 사운드 어... 한 발, 한 발 사운드 오케이 스나 반 아 씨발 맨날 반이야 개빡치네 한 발 더 나 안보여 슬기 올라가면서 조심해야돼 스나 반이었어 암튼 아 피곤해 연막 하나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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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에 스나 있어 라스트 B였어 B 앞에 있었어 스나 스나 있다 스나 B B 지 설대야 잡아 차 잎아 그냥 잡아 할빵은 나쁜짓이야 아 이번엔 어딜 짓지 이번에 야 너 어디지? 7개여봐 이번에 7개 아니 내가 얘들이 칠개를 째고 하여 아까 그 사운드가 음 7개를 째고 하는 사운드 라 이렇게 보자 끝에서 끝으로 저기 오른쪽 맨 끝으로 붙여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? 어 야 삐 많아 삐롱 둘도 있어 라져 나가가가가 사끄 쓰나도 있다 쓰나 다운 하나 들어왔다 하나 들어왔어 테스트 아니 계단 계단 올라왔다 11번 11번 쨘다 스네이크님 조심 11번 있어 나이스 너 잘 막았어 이제 어디 숨어 이제 어디 숨어 그 뒤로 숨어 벌리 아기는 너무 심심해 우리 4번 양갖 볼래? 4번? 4번 여기도 여기봐 아 여기는 너무... 봐야겠네 나 알겠어요 뭐만 말해 바로 그냥 여기 저 일단 죽은거여 일단 죽은거여 그거로 지켜드렸다 4번 연막 4번 연막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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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이렇게 스트라이드 나이스 그저 나이스 나이스 위험해 한 번 더 그렇게 어 우리 안전하잖아 저 일단 죽은거라고 생각해요 어 알아 알아 솔직히 여기 양각은 돌 애들이 눈치를 못가지 여기 연막 깔고 가라 삐 뚫리면 나죠 저 사먹어 한 번 더 할게 나이스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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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여기 없나 시비 끝 안보여 시비 끝 없어 시비 끝 하나 시비 끝 하나 시비 끝 안보여 시비 끝 안보여 시비 끝 прогang 시비 끝 김현 might 주빈 미치 점점 두 명가서 같이 죽냐? 왠지 나 삐올거 같은데 포지 망했어 이상해 나만 이상해? 삐올거 같은데 아직 조용해 대기하고 있을 것 같다 체킹만 할게요 체킹만 그리고 즐거웠다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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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클 슬리클 아 좋아 어 없어 어 12 중 하나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명 가요 명 가요 명 가요 왔어 들어왔다 가솔장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가솔장아 갔다 해요 뭐야 아니 대기하고 있다고? 야 5번 쪽 하나 있어 5번 하나 2번 하나 라스트 5번이야 라스트 5번 아니야 라플이었어 라플이었어 라플이라고요? 어 라플이었어 2번 그대로 벽이야 4번 앞에 간다 나이스 야 우주방어 간다 아니 쟤 무슨 12중에서 계속 앉아서 가만히 있냐 포즈가 그냥 포즈가 리얼 십다로 완전 진짜 괴롭겠어요 졸려 언제까지 할거야? 계속 질 때까지 아 저 하나씩 좀 아까 졌는데 하나씩 오케이 단어 피우고자 우리 아까 지지 않았어? 안졌나? 아니 지금부터 지금부터 노래나 듣자 우리 다 같이 잘 아는게 되게 잘 아는게 너무 싫어 나한테 뭔가 너무 싫어 아 아니 이렇게 아니 나한테 그런지 너무 싫어 근데 정말 정말 멀티